국민 프로듀서 여러분 이리로 모이세요 동화 시간이에요 옛날 옛날에 무대에 서는 게 꿈인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소녀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가수가 되었고 무대 위에서 관객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소녀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프로듀스 포이티엣 오디션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녀는 생각했어요 프로듀스 포이티엣이라면 내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? 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님 저는 플레디스의 6년 10개월 전습생 이가은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동화는 바로 저의 이야기인데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프로듀스 포이티엣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앞으로 제 매력을 오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를 꼭 투표해주세요 밝게 열심히 항상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 포이티엣 기획사 플레이스를 응원하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W입니다 프로듀스 포이티엣에 기획사 플레디스의 연습생이 참여하는데요 플레디스 연습생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가은 그리고 허윤진인데요 실력은 물론 잠도 참아가며 연습하는 노력파 친구들입니다 네 프로듀스 포이티엣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가은 허윤진 연습생에게 투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로듀스 포이티엣 본방사수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 포이티엣 안녕하세요 기획사 플레디스를 응원하는 애프터스쿨 오렌지 캐러멜의 레이나입니다 이번에 저희 플레디스에서 연습생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가은 허윤진 양입니다 네 항상 열심히 하고 또 실력도 있고 매력이 아주 넘치는 친구들이니까요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듀스 포이티엣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시작됩니다 저희 플레디스 연습생 이가은 허윤진 양에게 투표해주세요 프로듀스 포이티엣 화이팅! 이가은 허윤진 화이팅! 감사합니다